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 말을 왜 썼냐면요. 방금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를 쭉 들으시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원소의 발견, 규칙성, 특성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또 한편에는 원자라고 하는 것들, 어떤 물질들의 에센스, 정수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아까 데카르트의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회의하고 제거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줄여나가서 정수들을 모아서 그것을 원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 붙이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였냐면 그것들이 다양한 세상에 많은 물질들을 만드는 과정들을 사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결합이나 분해되는 과정들일 텐데요. 바로 그 과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호작용, 요즘 말로 한다면 케미라고 하는 그것하고 비슷합니다. 문제는 얘네들을 눈으로 볼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한 번도 원자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좋은 현미경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형태들을 뿌옇게 볼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됐습니다만 여전히 그 구체적인 건 모르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양자화학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시각화라는 방법으로 그래프 형태로 보는 것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민을 하지 한 200년 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고민을 했을까를 저는 찾아봤어요. 이게 이제 보셨던 처음에 원소를 원자로는 제기했을 때의 그림입니다. 저거는 실제 모습이 아니죠. 기호입니다. 동그란 모양으로 표현한 것은 그냥 그 당시에 가장 쓸 수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이나 구음 형태가 가장 단순하고 간결하고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단위에 한 것뿐이고요. 아까 강의에서 들으신 것처럼 실제 물질 구성을, 결합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에센스, 정수만을 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로 한 5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원자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얘네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드는 과정들을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 시행착오의 과정들을 보려고 해요. 한 50년쯤 지나면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호프만이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영국 화학자입니다. 독일 출신이긴 한데 영국에서 실제로는 거의 화학 강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한 20년 넘게 했고요.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었던 게 여러분들 카우스에서 수요일 밤에 카우스 강연을 듣고 계신데 영국에는 200년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금요일 밤마다 금요일 밤에 과학 강연, 과학 토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건 딱 그 장면은 아닌데 그런 비슷한 강의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알려졌던 사람인데 실제로 1965년에 있었던 금요일 밤의 과학 토론회라는 강연에서 이런 거를 보여줍니다. 이런 걸 보여줬어요. 뭐냐면 여기서 지금 흰색으로 보이는 게 수소고요. 이게 좀 까맣게 보이는데 실제로 파란색이었는데 탄소예요. 메탄이라고 하는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많이 쓰고 있던 당구공하고 그다음에 막대기 실제로는 크로켓이라고 하는 경기에 쓰여있던 공과 기구인데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서로 꾀해서 이렇게 분자가 되는 과정, 물이거든요. 이거는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가 붙어있는 물인데 이런 표현 방법을 고안을 해냅니다. 이거는 강연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만드는 과정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강연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앞에서 시연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화학에서 화학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 굉장히 좋은 사례, 사실성을 떠나서 왜냐하면 전혀 현실성이 없거든요. 이 당시에 산소와 수소가 1대2로 만나가지고 물이 된다는 것까지는 실험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결합되는지 몰랐던 상황이에요. 이런 식의 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이용한 결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지금은 이게 이 이후로 100년이 지나서 양자 화학이 나고 난 다음에 공유 결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사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이었어요. 그냥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냥 시각화였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과학사들은 높이 평가하는 게요. 크리스토프 마이넬이라고 하는 과학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했냐면 화학적으로 시각화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지만 과학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아주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이렇게 앉아서 줄줄줄 말로 하는 게 대부분이고 화학이니까 실험 정도 했었는데 추상적인 대상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실물을 고안했다는 것에서 큰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가 많았어요. 지금은 되게 낯선데 이런 모양들을 제임스 듀어라고 하는 학자가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은 막상 이 듀어를 찾아보면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꼭 성냥개비 같은 걸 만든 것 같은데 직접 고안해낸 도구로 마찬가지로 원자들 사이에 결합들을 묘사를 한 건데요. 가운데 보이는 것들은 딱 보기에도 벤젠 같죠. 여섯 개가 딱 모여있고 이중 결합도 있고 메탄 같은 모양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고안했습니다. 꽤 괜찮은 고안인데 이 사람은 사실 이 표현법이 자기가 만든 악대를 이용한 도구가 그 이후로 끊겼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른 걸로 유명하거든요. 들고 있는 게 혹시 뭔가 보이시나요? 들고 있는 거. 아까 실험 시안에 비슷한 거가 플라스크인데요. 그냥 플라스크가 아니고 이중으로 된 플라스크고요. 그 사이가 진공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가방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보온병이죠. 보온병. 보온병을 처음으로 고안한 걸로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사실 다른 업체들이 거기다 묻혔어요. 우리 겨울이 곧 닥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온병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 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화학의 어떤 시각화를 위해서도 이런 시도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그 유명한 케쿨레 독일의 화학자고 이거는 지금 1872년도에 만든 자기 논문에 나오는 그림인데 요즘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던 형태하고 거의 100% 유사한 형태의 화학식을 이미 완성을 했습니다. 이게 1872년대에 처음 만든 건 아니고요. 한 7년쯤 전에 1865년도에 처음 이걸 고안을 해냈어요. 이 에피소드 유명하죠. 이렇게 연구하다가 깜빡 딴 생각을 하다가 또는 졸을다가 뱀이 꼬리를 묻는 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런 고리 모양의 구조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1864년도 독일 우표인데요. 100주년을 맞이해서 실제는 99전이니까 전해에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기념할 정도로 구조화학에선 대명사가 된 인물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1865년도에 실제로는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때 모습을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보이시나요? 케쿨레가 처음에 만들었던 고리 모양을 표현했던 도구 그 표현법 1번이다 1번이다 2번 3번 4번 5번 다들 한 두 분씩밖에 안 들고 계세요. 다 해볼 겁니다. 6번 7번 아, 이게 젊었네요. 8번 8번은 아까 딴 분이라고 했잖아요. 9번 10번은 아까 본인이 한 건데 좀 나중에 한 거였죠. 정답이요 맞추신 분이 한 두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4번이었어요. 65년도에 만든 표현법이고요. 되게 이상해 보이는데 실제로 모양이 이상해가지고 소세지 표현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빵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긴 게 지금 탄소예요. 탄소가 서로 이렇게 보면은 두 개씩 결합을 하고 있죠. 요즘 얘기하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표현하는 아까 발 4개 달려있던 거 말씀 기억나시죠? 4개가 딱 있어서 서로 결합되는 형태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이게 실제로 탄소의 결합, 유기물의 결합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건데 꽤 비슷해요. 6개가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가 이제 비어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만나면은 고리가 됩니다. 이렇게 만나면은. 지금 표현은 이렇게 돼도. 이거 놓고 고민하다가 아 끝을 이으면 되는구나 하고 있던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탄소 고리 모양인데 벤젠의 고리 모양인데 표현법은 아무튼 이랬습니다.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는 표현법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캣플레는 아까 방금 굉장히 선구적인 이런 구조식을 확립시킨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유명한데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벤젠도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아까 그 벤젠 모양의 고리하고 굉장히 유사한 것이 사실은 4년 전에 로시미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먼저 고안해낸 적이 사실 있어요. 근데 논문도 나오고 했었는데 문제는 이때만 하더라도 증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이디어에 그쳤던 거를 물론 캣플레는 굉장히 많은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증명했다는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아이디어 자체는 가장 본인 없던 아이디어를 먼저 떠올리고 했던 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캣플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익숙한 표현법 이렇게 기호와 선, 공유 결합을 의미하는 선으로 묘사되는 이런 표현법을 고안해낸 확립한 사람으로도 유명한데요. 또 한 명의 인물이 사실은 있습니다. 역사에서 이미 캣플레보다 한 7년 전에 먼저 이 사실을 고안했던 사람이 있어요. 지금과 굉장히 유사해요. 모양이 되게 이상하긴 한데요. 보시면 이게 부탄올이라고 하는 건데 조금 이상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산소길이 서로 붙어있는 모양이 좀 다르고 산소가 두 개씩 있는 부분도 보이고 이렇게 좀 이상한 모양이 있긴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가 이거 오늘날의 모습이거든요. 거의 유사한 산소가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꼭 뼈대처럼 있고 옆에 이렇게 수소가 붙는 형태와 거의 비슷한 것들을 표현법을 고안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사실 역사에서 거의 지워졌습니다. 쌍게 나왔네요.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비슷한 생각을 그 당시에 강력한 화학계에서의 권위를 갖고 있던 캣플레가 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캣플레에 의해서 직접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캣플레가 이름이 더 널리 알려지게 됐고 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거의 없어졌고요. 그리고 거의 한 100년쯤 지나가지고 19세기 초반 정도에 복권이 되고 캣플레가 사후에 1896년에 죽었는데 그 이후에 그 제자가 전기를 쓰는 과정에서 이 사람을 발굴해냅니다. 그래서 호명을 해주게 되고 21세기가 거의 다 돼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좀 널리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조명받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적인 화학기호를 발명한 사람으로 지금은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주제를 준비한 이유는요. 저는 이제 과학기자로서 여러 가지 글도 쓰지만 과학을 시각화한다는 거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때로는 그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근거에 의해서 근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적인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던 200년 전 15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개념만 가지고 그거를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걸 표현하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를 했는데 그런 것이 바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셨던 사례들이에요. 마지막에 캣플레가 결국은 여러 가지 실험과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근거를 마련해가지고서 표현을 확립을 하게 됐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법이 됐던 거예요. 이거는 올해 아마 다음 주쯤에 강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던 주제입니다. 면역항암제의 원리를 묘사한 그림인데 이게 노벨재단에서 배포한 그림이에요. 생체를 요새는 다 화학적으로 생화학적으로 묘사를 하고 분자생물학적으로 다 분자 단위로 묘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이 세포, 면역세포와 암세포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을 그리기 위해서 이런 식의 기호들을 사용합니다. 이게 원자에 결합하고선 대상이 다를 뿐이지 표현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비슷해요. 어떤 기호한 방법들, 아주 단순하게, 실제로는 거대한 분자들인데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고 이게 서로 맞물려서 결합한다는 아이디어들을 묘사를 합니다. 이거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실제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논문들을 찾아보니까 대충 이런 모양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런 모양들을 이렇게 하나하나가 원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들을 시각화한 건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제대로 묘사가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호들의 의견에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단백질을 표현한 거거든요. 단백질의 구조들을 표현한 건데 결국은 다 기호예요. 그런데 지금은 저 구조들을 대충 압니다.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과학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지만 과거에는 그게 다 하나하나가 근거가 없었던 그런 거고요. 이것도 생체 현상들을 묘사하는 것들이 다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무것도 좋습니다. 화학물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바로바로 하다못해 뉴스에 많이 나온 다이옥시만 쳐다보더라도 다양한 종류의 표기법들이 보이는데 하나하나가 사실은 저걸 표현하기 위해서 화학자가 1차적으로 그다음에 저걸 대중화하려는 여러 명의 저 같은 기자도 좋고 작가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고민과 사고를 거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중간 과정이라는 사실을 짧은 강의에서 느끼시면 조금 작은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저희 김현재 교수님 강연 들으시고 혹시 뭐 느끼신 점이 있으신가요? 마이크를 들고 해주셔야 됩니다. 저기 그 그냥 그 추임새를 넣자면 맨 마지막에 나온 그 스카스 쿠퍼라는 사람이 굉장히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수업할 때 가끔 쓰는 예인데요. 그 교수하고 학생은 사이가 좋아야 된다는 예로 가끔 그거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스카스 쿠퍼가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영국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 지도교수하고 사이가 무척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스카스 쿠퍼가 연구를 해가지고 사실은 벤젠의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탄소가 발이 4개라는 건 그게 집중이거든요. 탄소의 원작가 이론에 관한 이론을 먼저 만들어서 이렇게 논문을 써서 지도교수한테 출판을 하자고 줬습니다. 지도교수가 받고 하도 평상시에 싸웠으니까 얄미워서 이렇게 서랍 속에 넣고 출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조금 있다가 캐큘러의 페이퍼가 나옵니다. 그래서 불같이 그거를 알고 나서 불같이 화를 내고 지도교수하고 굉장히 심하게 싸우고 나서 그냥 고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고향에 가서 정신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정신병을 앓다가 굉장히 노모가 막 보살펴주다가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잔인한 얘기처럼 들리시겠지만 그래서 지도교수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의 예로 가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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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